전부 개미사람 더컬랩! 어느덧 마블에게 찾아온 10주년 그리고 이에 맞춰 그들이 여러분께 선사한 캐릭터들의 대환장 먼지 파티 세상의 절반이 가루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히어로들 중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멘탈이 탈곡되어버린 친구가 누구였을지 이야기해보는 본격 하드코어 불행 배틀 오늘은 지난 아이언맨의 가슴 아픈 서사시에 이어 그에게 맞서는 안타까운 비극의 금발 글래머 전화 이야기 무비드라이브 그 첫 번째 불행 배틀 아레나 2부 천둥의 신 토르대 강철남자 아이언맨 아이언맨 대 토르 토르대 아이언맨 팀내전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먼저 아스가르드의 왕 천둥의 신 두발로 걷는 골드 리트리머 망치성애자 꽃다운 나이 1500살 토르의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천둥의 신... 소르르... 아름다운 전경 자랑하시는 신들의 보금자리 아스가르드 그리고 그곳에 전 국왕이자 안데스 힙스터 까마귀 매니아 할아버지 가파드와 오딧 한참 떡상하던 헬라코인 팔아치우시고 새로인 토르코인 들이사 에픽 풀세트로 맞춰 한동안 존버하며 키워놨더니 갑자기 휴전중이던 개발도상국으로 날아가 유산화비적 뚝배기를 한 트럭 깨부셔오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둥의 트롤킹 이런 내용을 옳다 그르다 가타부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얘가 뭔가 계속 이런 거는 그 밑면의 마음이 뭔가 엄마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실랑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잃은 채 지구로 떨어진 우리의 친구 토르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맞이한 건 병원에 이송된 우리의 천둥의 신 곧바로 인생 최대의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카즈 사투 끝에 지구에서 만난 제이니렌과의 연으로 고결함을 깨우친 토르는 다시금 그의 망치 묘인이래의 선택을 받게 되고 진정한 슈퍼히어로로서 각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더니 동생은 유산화비족의 나라에 세틀라이트 빔을 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실한 비트코인 갤러리 회원 오딘께서는 로키 코인마저 처분 토르 코인으로 올인하십니다 어벤져스 보라돌이 버프받고 떡상한 로키 코인을 찾아 지구로 돌아온 토르 거기서 미국 남자, 강철 남자, 미친남자 등이 모인 어벤져스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구를 구하게 되죠 토르 전과자가 되어버린 동생과 함께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 그러던 중 연인 제이는 은하계 머스트 헤브 아이템 6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중 하나 에텔의 영향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고 토르는 그녀를 아스가르드로 데려와 치유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엑스트라포스 오지게 풍기며 반지의 자왕 세트장에서 들어오신 다크엘프의 수장 말레키스 리얼리티 스톤 에텔으로 전 우주를 어둠으로 뒤덮겠다는 찬란한 계획을 갖고 자비롭게 행차하시니 이쯤에서 이 대환장 보라돌이의 미세먼지 파티 이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룩한 말레키스님의 대서사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 그분은 언제나 이타적이셨습니다 혹여 그 거대한 전투기가 아스가르드의 새로운 새싹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져 공포심을 심어줄까 치니 클로킹 능력으로 그 모습을 감추사 그 연약하디 연약한 동심과 정신을 지켜주었고 더욱이 토르의 어머니이자 오딘의 부인 프리가와 대면에 뜻깊은 대화를 나누시었으나 무능한 부하에 안타까운 실수로 그만 오해를 일으키었고 또한 머리에 미역을 달고 다니는 이 중생에게 또 참된 사랑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애정어린 포옹 선사하시니 로키마저도 이분 앞에서는 무릎 크나큰 온종일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행복에 몸부림치는 그런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름부터가 말레키스에요 키스가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요 사랑이죠 두 번째 그분은 곧 자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리얼리티 스톤을 새하얀 옥채에 담사 다 온전히 하나가 되셨음에도 몰상식한 고철덩어리 그리고 머머리 거봉 따위에는 차마 닮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아량과 자비로움으로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해 어리석은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행한 토르 오딘슨을 차마 돌 덩어리로 리본으로 비눗방울로 만들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두우면 좀 어떻습니까? 태양 좀 안 보고 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어디 사는 누구처럼 인류멸망 어디 사는 누구처럼 절반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아는다라는 말입니다 한반도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입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빙하가 모두 녹아내를 아주 심각한 사태를 불어 일으킨다고 합니다 만약 태양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올 여름 이렇게 더웠을까요? 만일 빛이 없다면 우리 남극의 펭귄들은 더욱이 살아남을 것이고 북극의 북극곰은 더 넓은 빙하위를 뛰놀며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미역머리 초딩 거봉 그들 위해 그 누구도 아닌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본인의 출연장마저 희생시키신 말레키스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빛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지가 되는 것보다야 낫겠죠 24시간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결여됨에 따라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따뜻함과 정이 또한 알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회개할 것입니다 태양열 발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원자력 발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할 것입니다 농업이여 고기를 먹읍시다 그러면 됩니다 말레키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근데 이거 토르 얘기였지 여튼 그러니까 어리석은 토르가 불행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 토르 라그나로 토르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이자 아버지 오딘 토르의 오랜 친구들 삼총사 워리어스3 배달은 누이 타노스도 이길지 모르는 최강 누나 헬라 토르의 아름다움 그 자체 금발의 긴 머리 도대체 뱀 도대체 도대체 로스3 도대체 로스3 도대체 로스4 토르의 빠져버릴 듯한 푸른 눈동자 그대의 눈동자에 건배 토르의 최고조놈 아이덴티티 망치없이 토르도 없다 묘올리르 그래도 괜찮아요 토르의 믿음직한 슈퍼사이언티스트 여자친구 제인이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진짜 왕이거든요 아스가르르의 왕 토르 오딘스 고난과 역경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아직 아스가르드 그 자체인 소중한 백성들 생과살을 함께한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누가 봐도 눈에 소울스톤을 담아둔 것처럼 생긴 아주 가까운 친구 헤임달이 있으니까요 하하하하 우린 너무 행복해 그래서 불쌍하냐고요 아직이에요 목, 팔, 손모가지 하다못해 손가락만 어떻게 했어도 이 지랄은 안 나는 건데 타노스가 분명 제일 못된 놈은 맞아요 근데 토르도 참 거시기할 거야 토르가 목을 안 친 게 아직 스톤을 다 안 모은 것 같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더 문제죠? 이 개새끼야 아 조졌다 잡았음 여기 만져보고 싶었지 왠지 왠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말로 오래 많이도 기다리셨던 브랭 배틀 토르 편이었습니다 토르 대 아이언맨 아이언맨 대 토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브랭 배틀의 승자는 누구인가요? 오른쪽 위 느낌표 버튼 클릭하셔서 제 1회차 브랭 배틀의 결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태영님이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